자 갑니다! 오케이! 나 이번에 진짜 잘할 거야 오케이 가! 저부터 드릴게요 재석이 형한테 그러면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자 액션! 끝말잇기 시작! 박수! 짝짝짝! 수박! 빡빡빡? 뭐야? 빡빡빡? 뭐야? 뭐예요? 박이 뭐예요? 다행이다 다행이야 같은 팀 아닌 게 천만 다행이야 아니 왜 박으로 줘? 이발성? 어디 보자? 아! 자 갑니다! 네! 액션! 끝말잇기 시작! 담요! 요? 따뜻해! 요! 요구르트! 콩콩! 아이 귀여워 트룸! 오 좋다! 음메! 음메! 뭐야? 왜 왜? 잘했구만! 음악! 음악! 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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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 안 나오는데 저기 너무 귀엽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 셋이서! 저 셋이! 여기 셋이서! 셋이서! 나랑 아니야 나 트림했어! 경고야! 아니! 경고야! 아린이 진주 이미지! 왜 보세요! 경고야! 원래 이러는데 왜 보세요! 경고야! 아니 트림도 되게 귀엽게 하더라고요! 트름하고 막 귀엽게 하지 마! 왜 보여요? 경고야! 왜 보여요! 왜 보여요! 오늘 귀여워 보는데! 오늘 그것만 안 하면 돼! 오늘 트름은 아니에요! 응 하지 말아줘! 경고야! 나도 하게 되네! 나도 하게 되네! 액션! 끝말잇기! 시작! 시작! 지갑! 두툼 두툼! 갑자기? 갑자기? 나라야! 너 자꾸 귀여운 거 할 거야? 아니 갑각류 있잖아! 갑각류! 갑오징어! 안 떠오른데 어떡해! 이 게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엄마 귀엽게! 오! 네! 아우! 갑각! 액션! 끝말잇기! 시작! 새우! 풀짝! 어머! 귀여운 척해! 왜 귀여운 척하는 거야! 너 왜 귀여운 척하는 거야! 아니 왜 귀여운 척해! 오빠는 그러면 안 그래요! 원래 안 그랬잖아요! 아무튼 귀여운 병에 걸려서 죄송합니다! 자 담백하게 할게요! 아니 병에 걸렸어! 네! 갑자기 귀여운 거래! 액션! 끝말잇기! 시작! 치약! 쭉! 약속물! 꿀꺽꿀꺽! 아 그렇지! 물통! 통아저씨! 어이! 아 좋다 좋다! 시! 시약! 뛰ÄMPAN! 아스아라비아! 콜롬비아! 아스아라비아! 콜롬비아! 아스아라비아. 야 나라야! 나PR liquid! 아스아라비아 콜롬비아 이거 얼마만이야! 콜럼 폴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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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럼! 아스아비아 콜롬비아 이거 얼마만이야! 콜럼 폴럼 아 strategic performances mais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방송이 되겠다 우리 아사라미야? 콜롬비야? 액션! 끝말잇기 시작! 진주! 난 괜찮아? 맥주! 주로 해야 돼, 주로 해야 돼 맥주! 주로 해야 돼, 주로 해야 돼 진주야, 주! 진주야, 정신 차려 진주는 처음에 오자마자 좀 괜찮았는데 얘도 내려놓네 벌써 다 한 것 같아 진주야, 정신 차려 의욕적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의욕적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저게 좋다는 얘기야 저 의욕 없는 저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야 진주! 진주! 주사! 따끈 잘한다, 잘한다 사! 사랑! 뭐? 낭낭낭! 낭낭 18세! 10! 10! 언니! 그냥 정당이에요! 그냥 정당이에요! 많고 울어, 그냥! 울다, 우리 누나! 언니! 글씨가 손절한다 아니, 저는... 어느 정도만 해요! 자, 현지! 액션! 끝말잇기 시작! 산무! 아삭아삭구! 무소유! 유! 유재석! 어! 해야지! 유재석!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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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귀엽게 할 수 있구나! 귀엽다! 넓겠는데! 귀엽게 난다! 넓겠는데! 석길시대! 잘한다! 대! 대! 대가리! 리어카! 끙차! 잘한다! 근데 이제! 가! 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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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거? 맞아요! 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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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봇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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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잠깐만! 아니 이 게임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려고! 재밌어가지고! 아니! 뒷사람이 할 수 있게 지금! 봇집! 봇집! 자꾸 봇집이라고 그래! 봇집이라고 자꾸! 봇집! 봇집! 액션! 끝마리킬! 시작! 순대! 쭈! 배! 창! 여기 여기 여기! 창! 죄송해요! 창문! 창문! 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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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5살때부터 랩을 했지! 래퍼! 아 래퍼 래퍼! 모! 오! 오! 오케이! 소리가 안 나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거는 만산마지! 만산마! 광수보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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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뭐하냐? 야! 어? 그러나! 엄청 소보게나! 나 발에 물었어! 발에 넣었어! 이런거 해줘야지! 말을 해야지! 아니 그리고 내가 보니까 아린이 하는 거 보려고 자꾸 진주한테 기회 많이 해주는 거야! 진주 지금! 다 사겠다! 남장 다 똑같아! 진짜 마지막 이제! 이제 마지막 해! 레츠 고 베이비 제시티! 자 마지막에 정말 냉정하게 볼게요 이제! 액션! 끝말잇기! 냉정하게 냉정하게! 울릉도! 3! 도마뱀! 이건 국킬이잖아! 국킬이잖아! 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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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누레팀 아니야? 야 우리팀이야! 아니 누레팀이잖아! 미주야 미안한데 우리팀이야! 야 우리팀이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니 왜 이렇게 청년 결백해 얘가! 이거 아니고! 잡을 건 잡아야지! 잡을 건 잡아야지! 도마뱀 이렇게 해? 4명 뭐 아린 씨는 잘 모르니까 대충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한번 보시면 네! 아니! 진주 언니도 몰라요! 진주도 몰라요!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 팀 먼저 하니까! 오늘 좀 별로네! 아 진짜 좀 별로! 이 꼴이 나 안 내려와!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별로야? 약간 신나셨어! 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철민이가 별로인데 오늘 더 별로인 거예요! 맞아! 왜 그러지? 오늘 왜 이렇게 별로야? 우리 약간 신나셨어! 피디 양반 우리 줘요! 아 근데 저기 진주가 엄청 잘할 거야! 우리 주세요! 자 우리가 보여줄게! 오빠부터 나부터! 내가 먼저 할게! 갑니다! 전쟁통사금! 오케이 오케이! 팔보채! 팔보채 좋아! 팔! 팔봉산을 넘어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조연아! 해각정에 있는 종이! 해각정에 있는 종이! 오! 진주야 뭐하는? 너 지금 정신 나갔니 지금? 아니 집중력이 너무 안좋아! 아니 아니 이제 못 참아! 자 그러면 청춘 로맨스! 누구부터? 어디부터? 아린이 아린이! 아린이부터 이렇게! 아린이부터! 자 영어로 줄게요! 식스 센스! 청춘 멜로! 청춘 로맨스! 식! 시스텐 이어스 올드! 오! 오! 근데 시스텐 이어스 올드 뭐? 올드 앤! 올드 앤! 올드 앤! 야 아린이! 이걸 넘겼어 이렇게? 야 아린아! 거기서 넘겨 아린아? 맥인거 아니냐? 슈가 있어? 슈가 있어! 올드 앤!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가 나왔대! 우리 그거 보러 갈래? 오!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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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센! 센! 아니 웬 미스터 센이야! 아니 웬 미스터 센이야! 미스터 센은 뭐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센! 옆에 있는 분이 미스터 센이야? 센 언니랑 음미수 같이 마실래? 음미수? 음료수! 영화 보면서? 센 언니랑 음료수 같이 마실래? 영화 보면서? 스파게티는 언제 먹어요? 노잼이다! 스파게티는 언제 먹어요? 노잼이야! 노잼이 너 때문에 노잼 됐어! 이번 주도 안 나오겠구만! 스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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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기! 청! 청소부가 사라졌어! 사라졌어! 청소부가 사라졌어! 소! 소에도 없이 사라졌어! 그렇지! 스릴러!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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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여기서 발견됐어! 아! 아니 왜 안 돼! 아니 왜! 아니 왜! 스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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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안 스릴러야! 이게 스릴러지! 아니! 이거 스릴러가 아니라 실종 신고예요! 그리고... 뉴스 수준이었어! 와! 진짜 빡빡하네! 정말 다행이다 찾아서! 다행이에요! 로맨틱 코미디! 네! 여기 저 먼저예요! 특수문자! 특수문자? 특수 문자? 특이하게 우리... 네가 가고 싶은 곳에 가볼래? 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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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왜 이러지? 왜 손이 가지? 잠깐만! 수박 같은... 피 agencies를 찾는 usted... 이거 본 적 있어? 이리로 갈게요! 너 왜 절대 다.. 이렇게요? 자! 바로 앵 안 하게 보며! 죄송할 것 같 ta 아 이제 바로 앵해! 알았어! 아니야! Erica! 해Ben Кто의신 표지 hey 피디 양반! 죄송합니다! 공포 뮤지컬 오케이 좋아! Still! 그렇지, 진주의 오늘 잘 할 수 있어. 전두엽. 공포 뮤지컬. 네, 전. 전 아무 잘못 없어요. 잘한다. 두. 두 그루의 나무에 꽃이 피어. 계속 듣자, 계속 듣자, 계속 듣자, 계속 듣자. 오빠, 팀. 와, 계속 들어보자. 아이, 이렇게. 영역기적인. 와, 계속 들어보자. 영역기적인. 두 나무에 꼬임. 아니, 죄송합니다. 창피하지. 나 원래, 원래 하다가 창피함을 안 느끼는데. 아, 너무 창피했어, 지금. 아, 내가 이거는. 아, 저기, 피디님. 제가 이거는 살게요. 제가 이 피디님은 살게요, 이거. 두 그루의 나무에 꽃이 피어. 계속 듣자, 계속 듣자. 우리 줘요. 자, 줘. 아, 짜증나. 우리 줘, 왜? 오늘 뭐. 어, 짜증나 줘, 짜증나 줘. 짜증나 줘. 짜증나 줘. 짜증나 줘. 짜증나 줘. 짜증나. 장르, 누아르. 누아르. 나부터, 나부터, 나부터. 짱. 짜증나. 짜져 있어라, 자식들아. 아, 이런 거 줬지. 증. 증어밖에 안 남았다, 이제. 와. 나. 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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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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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거 줘. 나 지금 흥이 확 올랐는데. 이걸 중간에 깨? 나이스 했어야죠. 나이스 아니었으면 성공했지. 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나하고 나라하고 진주가 마지막. 자, 갑니다. 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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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순둥, 순둥해 보이제. 잘한다. 아, 귀여워. 귀여워. 첫째. 어? 구 말 안 한다. 백알이 되라잉. 구? 응. 부산 스타일로 가자. 다 뒤지는 기다. 어허. 순둥, 순둥해 보이시다. 이 정도면 돼. 아니야, 순둥. 이 정도면 되지. 오빠. 더 무섭지, 더 무섭지. 오빠, 동생들이 마무리해 준 거야. 아니, 근데 나는 이따 재석 오빠가 먼저 가는 게 너무 싫어. 엔딩을 줘야 되는데. 너무 유리하잖아. 내가 먼저 하는 게 싫어? 아니, 싫은 게 아니고 오빠가 되게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사실 별로야, 사실 별로. 용기가 되게 잘해요. 진주야, 그렇게 생각 안 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오빠가 자신 있잖아. 그럼. 야, 난 자신 있어. 이거 되게 잘해, 나. 여기 먼저 해. 그러면 19로 가요, 여기. 19? 여기 가봐요. 여기 먼저? 그럼 19, 가. 19, 가. 이거 한번 내가 보여줄게. 19, 네. 손바닥. 손, 잠깐만요. 손. 바닥. 19, 가요? 손끝이 느껴진다. 싹, 싹, 싹. 어. 오마이갓. 봐봐, 여기. 야하게, 야하게, 야하게. 야하게, 야하게. 닥스에서 샀어. 닥스에서 샀어. 닥스에서 샀어. 오빠. 왜? 왜? 감동적인데? 아니, 왜? 아니, 나는 이게 감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닥스에서 샀어. 봐봐요. 왜? 여기 이제 마지막 가고 끝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재수업의 엔딩을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19금. 애로. 운동화, 운. 화, 화. 오케이, 오케이. 운이 좋은 날이었어. 그와 이 밤을 즐길 수가 있다니? 동. 동적인 움직임. 정말 좋았어. 어허!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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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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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혼잣말 한 거야. 혼잣말 한 거야. 혼잣말 한 거야. 화! 야! 아니, 혼잣말 한 거야. 너 왜 흐름을 끌어? 화이자가 여기 왜 나와? 혼잣말 한 거야, 혼잣말. 아, 미안합니다. 오늘 힌트 걸고, 요리 나온 동안 힌트 걸고 할 게임은 노래로 말해요입니다. 노래로 말해요. 맞아요,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희가 지금부터 노래 제목과 제시어를 드릴 건데요. 한 분은 제시어를 노래 멜로디에 실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 팀원분은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차가 가고 있어. 바퀴벌레 나오는 기차. 설국에서 한 남자가 있어. 설국에서 한 남자가 있어. 설국에서 한 남자가 있어. 오케이. 요새 게임이 좋아. 나 게임하러 갔잖아요. 자, 어느 팀부터? 그럼 내가 먼저 해볼게. 예스, 예스, 예스. 그래, 인물 가지 말자. 인물 다 똑같이 생겼어. 그냥 하란 대로 해. 그냥 하란 대로 하라고. 노래를 불러야 돼? 그렇지. 오 마이 갓, 노래를 부르면 어떡해. 그럼 들어가, 들어가. 알아봐, 우리가 다. 보여줘. 우리는 눈만 봐도 알아. 감사합니다. 자, 시작. 예스, 바꿔, 바꿔. 예스, 바꿔, 바꿔. 예스, 바꿔, 바꿔. 야. 야. 아니, 알아봐. 아니, 이건 왜. 예를 들면 제시 봐봐. 훈민정은 만들었지. 옛날 조선시대에서.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돼요. 제시, 제시. 이거 아는 노래야? 오빠, 언니 보지 마. 시작. 입으로 하면 안 돼. 뭐야, 이거. 아이쉬 타임? 뭐야. 아이쉬 타임? 뭐야. 아이쉬 타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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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자, 너 투두 노래 알아? 어? 일괄문의 일? 멀리서 널 보았을 때 다른 길로 가. 여기 못 봤고 우우우우. 여기 못 봤고 우우우우. 그 프랑켓슈타인이.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그건 프랑켓슈타인이고. 안 돼. 안 돼? 여기 못 봤고 우우우우. 아, 진짜 나 이 게임하고 싶었는데. 다른 거 바꿔주면 안 돼요? 자, 미주야 가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시작. 하나, 둘, 셋. 아, 이것도 비슷한 겸이다. 빙파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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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홀로 있었지. 자이언티. 나 홀로 있었지. 자이언티. 빙파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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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아, 몰라. 어머머머머머. 저거, 저거 패스. 아니야, 그 패스가 어딨어? 이 노래 뭐지? 이 노래 뭐지? 음악을. 음악을 좋아해. 음악을 다 좋아해. 음악의 어머니. 음악의 어머니. 박정현님? 아닌데. 이겨와네.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유희열. 윤정신 님의 존임. 외국인. 아, 모짜르트? 아, 모짜르트. 아! 아! 저בת. 미쳤어. 이걸 어떻게 해셨어? 야 음악의 아버지라고? 아!!! 아, 이 노래 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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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거 그거다. 모미, 이거 맨날 부르잖아! 어, 맞아! 맞아! 자, 가자. 몸이 그렇게 구겨지냐? 몸이 그렇게 구겨지냐? 정성이다! 10cm! 어, 벚꽃물을? 아, 벚꽃물을 구겨지냐? 거기 들어가냐? 다군데 막 구겨지냐? 거기 들어가냐? 저한테 구겨 들어가냐? 멍청이들아! 통아저씨? 통아저씨 10cm! 통아저씨 10cm! 벚꽃엔딩? 스테이트의 무지? 자, 보미, 보미! 멍청이들아! 아니야! 자, 끝! 노재가 너무 잘 맞춘다, 근데. 아, 보미 좋냐? 멍청이들아! 아니야! 갈게요! 좋아요, 갑시다! 너무 어렵다. 고추가 들어갔어! 고추가 들어간 제시가 제일 좋아하는 면인데! 비태양을 피하는 방법은 라면! 라면 땡! 제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고추? 아, 잡채! 그렇지! 근데 그게 밥이야! 어, 밥? 어? 잡채데? 어, 잡채데? 라이스가 들어갔어! 잡채밥! 잡채밥! 고추 잡고밥! 고추 잡고밥! 아니, 왜 이렇게 밥? 고추 잡고밥이라니! 야, 고추를 잡고밥이라니! 전주야! 전주야! 고추 잡채밥! 고추 잡채밥! 와, 소균 같아! 토크가 너무 매워! 여러분! 느낌으로! 느낌으로! 걱정하지 마! 영화 snowball snowball.... 시작! 시작! 다리 떠는 거 봐. 다리 떠는 거 봐. 다리 떠는 거 봐. 감옥이야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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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방의 기적. 조성모 다짐. 영화 제목 틀렸어요. 감옥이야기야. 감옥에서 딸을. 감옥에서 딸을. 7번방의 기적. 기적이 아닙니다. 선물. 오케이. 재밌어. 감옥이야기야. 군대에서 구했어. 내 친구를. 군대에서 구했어. 군대에서. 뭔데. 아 뭔데. 뭐지? 야 뭔데. 아 그 춤 뭔데. 보아 보아. 넘버원. 우리 보아 우리 보아. 우리. 올림픽 올림픽. 특히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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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연애표. 특히 점프 점프 점프. 노래는 모르겠는데. 영화를 확실히 알겠어. 선우야. 노래가 뭐야. 특히 점프 점프. 런 투 유. 런 투 유. 아니야.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사랑을 남친. 스키 점프. 스키 점프 점프.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진영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냄새가 게임을 못할 정도다. 이번 힌트를 걸고 진행할 게임은. 페이스로 말해요. 잘생겼어. 오케이. 오빠 우리 춤 춘다고요 갑자기. 자 문제를 낼 팀원 한 분은. 노래에 맞춰 춤을 추다가. 제가 제시어를 보여드리면. 그 제시어를 춤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춤으로 설명하는데 할 수 있는 말은. 둠치 두둠치밖에 없어요. 출동. 여기 우리 다 춤 잘 추는 친구들이니까. 우리 서민이도 그렇고. 서민이도 그 1년 정도. 한 8개월 정도. 연습생 시절을 좀 거쳤었어요. 아 맞아. 언니 나보다 오래 했어. 아 아니야. 나 딱 한 2개월. 아니 앨범 준비를 하긴 했어. 하다가. 그 프로듀서 분이. 일본으로. 날리셔 가지고. 날리셔 가지고. 아 일본 출장까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급한 일이. 급한 일이 있으셨대요. 급한 일이. 급한 일이 있으셨대요.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자 그럼 우리 아이키 갈게요 아이키. 아이키. 예. 근데 진짜 어려워. 헤헤. 기대 기대. 음악 댄서. 일단 갑니다 음악. 레츠고 레츠고. 이미 멋있어. 우와. 멋있어. 아이고. 느낌 봐 느낌 봐. 다른 노래 바꿔줄게요. 네. 아 진짜. 느낌 봐 느낌 봐. 다른 노래 바꿔줄게요. 네. 아 진짜. 느낌 봐 느낌 봐. 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지금 흥물란. 음악을 꺼. 너는 왜 하는 거야. 내가 성장을 잘해야 하는 줄 알았어, 선명. 야, 이미지 얼굴 줬어. 야, 불병 주세요. 뭐야, 뭐야. 두둠치, 두둠치. 뭐야, 뭐야. 두둠치, 두둠치. 큰 파도? 작은 파도? 강돔너 불구경하듯 한다. 오빠 나이가 있으니까. 너무 멋있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제시 섹시할 것 같아. 로즈 알지? 그냥 느낌만 가면 돼. 내가 노래 제목들 잘 몰라. 그러면 위험한 거 아니야? 와우. 있지, 있지, 있지. 나 이런 거 못 해. 나 이런 거 못 해. 나 이런 거 못 해. 창피해. 아니, 챔피언한테 왜 나간 거야. 아니, 나 이런 거 알지 몰랐는데. 아니, 챔피언한테 왜 나간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술 마셨어. 술 한 잔. 한 잔만 줘. 술 한 잔만. 소주 한 잔. 소주 한 잔. 잘하네. 노래 제목이야, 노래 제목. 춤 안 춰, 춤 안 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뭔 말이에요? 가수예요? 지금 뭐 춤추는, 춤이야 뭐야? 멋있다. 음악 좀 기워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엉덩이 멈추지 않아. 저에게는 지금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나 단수 끌어야겠어. 끝, 끝. 시간, 시간 끝. 땡, 땡, 땡. 이렇게 어렵다. 이거 표현은 어떻게 해요? 해리겠다, 해리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는. 아, 진짜 재미없어. 기회를 안 줘. 진짜. 아니 뭘 기회를 안 줘. 땡, 땡, 땡. 나보다 많이 했어. 노래 너무 신난다. 헤이. 아 좀 옛날 거 틀어요 옛날 거 소민이 옛날 거에 잘 놀아요 맞춰주세요 네 오예아 아 눈빛이 하는 거 봐 오예아 눈빛이 하는 거 봐 눈빛이 하는 거 봐 야 이미 좀 알아 저기 이미 좀 야 이미 좀 알아 저기 이미 좀 어떻게 있어 여기 밖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무슨 댄서 맞아 잘한다 잘한다 직업입니다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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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직업 오케이 소바라 그렇지 바텐더 오케이 우리 다 맞추지 야 이건 너무 찐다 이거는 우리가 어려운 거 지금 이미지 어 뭐야 이거 보세요 요리 봐 요리 봐 오케이 야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쉬운 거 좋다 넌 뭐해 넌 내 법 야 미그를 뭐하는 거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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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라 야갓지 세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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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춰 다 맞춰 잘치겠다 헤vol 걸프 야구 선수 아 컨 플러시 컨 스트라이퍼 컨트러시 워크 이거 뭐라고 조박 joins 조각가 조각과 나무꾼 나무꾼 외모 Grass 왠 stealing 골목 було 뭐야, 뭐야, 음악이, 음악이. 야, 그거 직업이야? 댄서, 댄서. 뭐야, 이거? 관련된 거야, 뭐야? 어, 맞아, 맞아. 이거 뭐야? 몫이야! 정답! 자, 시간 오바. 네 문제 성공. 근데 직업은 쉬워. 아니, 어떻게 다 맞췄어? 야, 너 왜 이렇게 잘해? 쉽게 가, 쉽게. 신난다, 신난다. 노재 가자, 노재 가자. 와, 노재다. 직업 주세요. 야, 노재다, 노재다. 노재, 노재. 야, 맞추고 싶다. 잘 친다. 이야, 멋있다. 이쁘다. 달아, 달아. 달아, 달아. 원, 투, 쓰리, 포. 투, 예. 오, 오, 하. 하, 차차차차. 뭐지, 뭐지, 뭐지? 마술사, 마술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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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잠깐만. 자, 하, 하. 뭐야, 뭐야? 스키, 스키, 스키. 스키, 스키. 스키, 스키,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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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 스키, 스키 대이버. 오퍼 taxes, 스키. 휘영, 휘영. 있어, 있어. 오, 신나, 신나.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경찰, 경찰, 경찰. 경찰. 레프, 라이트. 레프, 라이트. 신선어, 신선어. 신선어, 신선어. 두 자료. 파킹, 파킹. 오, 예. 파킹, 파킹. 오, 예. 레츠고, 베이비. 아싸. 파킹. 파킹, 파킹, 파킹. 힐링아, 힐링아. 렛츠고, 베이비. 끝, 끝, 끝. 오, 예. 세, 오,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드러블 메이커! 드러블 메이커! 드러블 메이커! 빠빠빠빠! 빠빠빠빠! 이렇게 혼돈으면 안 돼요, 스파이! 실패하셨어! 미친놈이다! 나오는 동안 스팸 벌린다고 해서 게임 먼저 할게요! 오빠! 오늘 많이 부끄러우시겠어요! 미녀삼총사가 팀이라서! 미녀삼총사 오랜만이다! 왜? 미녀가 언제쯤 이런 거 누리겠어? 여기 봐도 저기 봐도 다 이뿐지! 나는 지금 칼굴칠 생각밖에 없는데! 깜짝 놀랐네! 미녀삼총사 그래서 깜짝 놀랐네! 이번에 힌트를 걸고 진행할 게임은 그림 따라 릴레이 스토리입니다! 그림 따라 릴레이 스토리! 그림 그리기는 건가 보다! 단순하게 좀 쉬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장르를 드릴 거고! 장르를 드리고! 자, 우리 하나씩! 부작용으로 페이지를 열어서 그림이 나오면 이 그림으로 시작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로맨틱 코미디!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냥 멈췄어! 네 생각이 나서! 그 안에 사과가 하나가 있었는데 너 먼저 베어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김치 먹을 건데? 2개 있으면 하나만 이용하면 되는 거죠? 2개 있으면 하나만 이용하면 되는 거죠? 재미있겠다! 재미있겠다! 대단하다! 스토리 텔러! 스토리 텔러! 자, 공포 갈게요! 공포!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이번엔 저를 물어볼게요! 공포! 시작! 공포? 공포! 봐봐! 봐봐! 오마이갓! 파인애플! 너무 어렵다, 영어! 오빠 파인애플! 디스 이즈 파인애플! 디스 이즈 파인애플! 디스 이즈 파인애플! 디스 이즈 팬! 이 아저씨가 왜 그러는 걸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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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무서워! 와! 진짜 잘한다! 와! 진짜 잘한다! 자! 앵무새처럼 자꾸 내 말을 따라하기만 해! 오! 이어졌어! 오! 이어졌어! 됐어! 오! 이어졌어! 됐다! 오! 이어졌어! 잘한다! 이즈!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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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를 가!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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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가! 매춘아! 왜 고추를 가네! 고추 간다! 고추를 가! 고추를 우걱우걱 계속 씹고 있는 거야! 반복해서. 어우 그 아저씨가? 배꼽? 배꼽으로 다 터져 뭐야 배꼽으로 뛰어나왔어 근데 솔직히 이거 너무 어렵다 책이 너무 아니 공포를 우리가 만들고 싶은 공포잖아 왜 오빠가 평가해야 돼요? 그럼 얘가 평가하지 누가 해 지금까지 평가를 이렇게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자 이번 장르는 격정 멜로예요 멜로! 19근 멜로. 어덜 때 어덜? 큰일 났네 저기 멜로 준비 시작! 칼로 너의 옷을 찢었어 가져가 손잡고 파이팅 파이팅 포기하지 마 아니야 살려 아니 뭐하는 거야 자 청춘로맨스 갑니다 청춘로맨스 언니가 마지막으로 청춘로맨스? 어? 어? 나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잘했어 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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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다 양표 나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수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수의사랑 사귀고 있는 중에서 괜찮은데? 괜찮지? 수의사 괜찮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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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했지? 나 넌 사과하고 싶어 수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음 나 누나라고 한 거 미안해 나 오늘부터 너라고 하고 싶어 아 됐다 수의사 그렇게 잘한 거야? 어 됐다 나의 왕자님이 되어줄래? 어머어머 어머어머 맞잖아 말이에요 너무 설난다 내가 봤을 때 철민 오빠가 좋아해 소수 팬이었어 우리는 우리는 팬이었나? 너무하네 자 이번엔 사득 두렵다 사득이 뭐예요? 사득이 뭐예요? 코리아 트레이피셔너드라마 오 마이걸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준비 시작 첫 번째 시작 바람소리가 들렸는데 그렇지 얼쑤 바람소리가 어 들렸는데 그렇지 얼쑤 언니 사근만 하면 사투리한다 얘가 사근만 하면 약간 이대근 선생님 목소리 나오는 거야 이대근 소리 바람소리가 이대근 선생님 아님 김영철 선배님 너무 귀여워 거기서 약간 거기까지 바람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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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길게 해준다며 바람소리가 길게 해준다며 더 해줘야지 제일 짧아 너무 짧아 바람소리 뭐 길게 해준다며 짐은 미루기니라 바람소리가 아 들렸는데 아 들렸는데 아 들렸는데 이 바람이 과연 어디서 부는 바람이고 이 바람이 고연 어디서 들렸던 소리 이 바람이 고연 어디서 들렸던 소리가 이 바람이 너무 서늘하여 내 배꼽이 싫은 거 아니겠어 그렇지 됐다 잘한다 소리 얘기했지? 이 바람소리는 내 앞에 있는 양 같은 당신에게 나는 소리요 와 진짜 애들이 퍼면은 진짜 이 바람 너무 양아친이지 아 잠깐만 우리 씌는 거죠? 아 근데 조금 뭐야? 이거 코사고기지 오케이 그럼 나는 잘했지 어 넌 잘했어 난 잘했어 난 잘했어 난 어려워 마지막에 어려워 우리가 삼겹병 뭐라 할 게 아니야 자 여기 로맨초코리티 한번 갈게요 줘봐 우리가 하는 걸 봐 자 갑니다 로맨초코리티 시작 봐봐 곤충? 로코의 곤충 좋아 곤충 곤충들도 사랑을 합니다 좋지? 그치요? 아니요 저는 두 손 이거 괜찮지? 이렇게 사람으로 짜는 좋았어 메뚜기 사는 곤충들도 사랑을 합니다 응 아기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오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오 곤충이? 귀여워 곤충이? 어? 곤충이 뭐 어떻게 사랑해? 곤충이? 어? 어 잠자리? 좋아죠 곤충이? 어? 곤충들이 사랑스러운 잠자리를 갖습니다 어? 응? 왜? 이거 해? 갑자기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곤충들의 어떤 그런 그 그 그 이번 장르 판타지 동화 에이 싫어 뭐가 싫어? 재미없어 그럼 재밌는 거야? 네 식구금매로 해? 네 오케이 가 사극 식구금으로 합시다 사극 식구금 콜 그게 뭐야? 코리아 트레이셔널 드라마 근대 어덜트 소녀 준비가 안 됐어 누나 준비 시작 형님 저는 고민이 있사옵니다 그 누나를 근데 왜 사극을 했어? 아니 사극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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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나를 하루종일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그렇지 됐다 나야 나야 식구인데 사극? 어 오케이 오케이 그 누나 하루종일 생각을 하고 있대 형한테 자 자 자 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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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야 이게? 네 잘하고? 자 우리 한 번 할 수 없어서만 하면 돼 끝을 자 이따 만나보시옵쇼 이따 만나보시옵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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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십니까? 야 우리 이거 어려워 나 지금 목사님인 줄 알았어 만나보시옵쇼 시리시옵쇼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사옵니까? 과연 이것이 맞는 길이옵니까? 소민이는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아이고 아이고 귀찮아옵니다 만나보시옵쇼 시리시옵 자 일단 우리가 힌트를 좀 알아야 되니까 이건 무조건 알아야겠다 자 힌트 걸고 할 게임은 오늘은 초성 답정 너란 게임이에요 네? 또 새로운 게임이네요 아 좋죠 제가 문장 하나 그리고 초성을 제시할 건데요 처음 초성으로 시작하는 이응 디귿을 드리고 제가 드릴 문장은 끝에가 냄새나 라고 주면 어디서 이상한 냄새나 운동하고 씻었나 안 씻었나 냄새나 완도산 미역 냄새나 이런 식으로 문장은 부끄럽잖아 리을 라면 먹고 갈래? 아 부끄럽잖아 레몬 부끄럽잖아 레몬 부끄럽잖아 어? 어려워 잠깐 진짜 어렵다 이게 실제 에세에서 화제가 되고 젊은이들 많이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요? 와 머리 좋아지겠다 나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해야 된다 드라마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부터 가 우리부터 가 자 여기는 제발 믿어주세요 시작 이 쩡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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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어떻게 미음이에요 야 야 이해 안 돼? 아니 정말 안 돼? 쩡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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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바꿔주세요 나의 언어 유일을 쩡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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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단어의 끝은 뭐예요? 엄마 보고 싶어 시작 리을 레알 레알 엄마 보고 싶어 라 리을 리지 아 몰라 뭐야 루 레알 로 라 라 라이벌을 못 이겼어 엄마가 보고 싶어 라이브하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3 2 4 오빠 시간 좋죠? 오빠 시간 좋죠? 잠깐 있어봐 아니 어려워 롱 타임 롱 타임 롱 타임 오빠 롱이 뭐예요? 롱 타임 롱 타임 이거 왜 안 돼? 롱 아니 정마라고 롱 아니 이거 왜 안 돼 완전 긴 롱 롱 우리 누구부터 우리 형부터? 옥상으로 따라 옥상으로 따라 준비 시작 시작 가난하면 옥상으로 따라와 따라와 슬프다 옥상으로 따라와 슬프다 아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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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으로 따라와 롱 롱 땡이야 땡이야 왜 이거 돼 그럼 우리도 한다 그래 나부터 할게 나부터 나부터 이 중에서 누가 일부러 틀린다 그럼 걔 스파이야 무조건 알았어요 여기 놔요 제일 대로 무조건이다 우리 이번엔 잘하는데 이번엔 스파이네 내가 먼저 할게 여기서 틀리면 스파이다 순서상으로 여기가 맞는 거 같아 이번 마지막 문장은 내가 더 세 시작 기억 감사하긴 뭐가 감사해 내가 더 센데 가슴 크기 내가 더 세 가슴 크기 내가 더 세 가슴 크기 내가 더 세 나한테 난데 금세 뛰어온다고 내가 더 세 이상한데? 뭔 말이야? 구슬치기 내가 더 세 지금껀 나랑 나랑도 이상했고 재석이님도 이상했어요 나 스파이네 나 어떻게 해 우나가 스파이네 죄송합니다 진짜 한 번만 더 얘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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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만약에 이번에 내가 못해내면 진짜 욕해 진짜 진짜 진짜다 오빠 내가 이번에 못하면 귀에다가 해 오케이 진짜 이거 나는 욕먹어도 싸 오케이 아니 진짜 삼초만 짜 안치 이건 내가 욕먹어도 싸니까 오케이 심장아 나 대지마 준비 시작 이응힐 시작 영화 같은 일이 나한테 벌어졌어 심장아 나 대지마 어허 심장아 나 대지마 3 2 1 우하 야 야 우하 야 야 야 야 이리 마 오케이 한 사람씩 해 한 사람씩 해 잠깐만 한 사람씩 해 오케이 그렇게 발 떨어져서 돼야겠나 아픈 거 이거 해야겠다 아니야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귀에다 뭐 하는 거야? 뭐라고 쌍용 쌍용 오빠 나도 할래 괜찮아 들어와 들어와 아 제시 보여줘 네가 누군지 아 제시 보여줘 네가 누군지 나 빌렸는데 진짜 상호 아니 나도 뭐라고 하는 거야 오빠 웃겨 여기 있는데 들리잖아 묘한데 여기 있는데 들리잖아 칭찬한 거구나 칭찬한 건데 앞에 뭐가 많았어 아 진짜? 만약에 우리 안 되면 우리 귀 한 번 더 주세요 왜냐면 저 한국말 잘 못 들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외국인 전형 있잖아요 여기는 설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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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런 거 설렌다 누구부터 누구부터? 나 나 준비 시작 이응 이응 시작 설렌다 또또또또 에라 오 오 야 너무 설레 보여 너무 설레 아 그대로 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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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렌다 오케이 우와 설렌다 오케이 이 와중에 설렌다 오케이 좋아 응애 소리 들으니까 설레네 우와 응애 소리 들으니깐 설레네 응애 소리 들으니깐 설레네 아빠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응애 소리 들으니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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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정 인정 자 이 팀한테 이 팀 드릴게요 성공 이제 게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럴까요? 네 자 여기서 할 게임은 말조심 3초 게임입니다 말조심 해야 되는구나 뭐야 뭐야 팀 별을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럴게요 네 제가 던지는 주제에 대해서 3개를 얘기하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3초 안에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면 짤면 짬뽕 탕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야 이거 뭐 어려워 쉬운데 자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말조심이냐 내 매력 포인트 금지어 두 글자 금지어 두 글자 음 눈 엉덩이 어 나 코 오 좋아하는 분식 금지어 두 글자 오 땡 갑자기? 와 어렵다 정신 바짝 차렸는데 야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니 이렇게 졸리게 해놓고 왜 그러는 거예요 원래부터 잘한 척 하지 마세요 아 팩 팩 팩 팩 자 순서 좀 하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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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건가요? 네 이렇게 갈게요 저부터 갈게요 이해가 안 돼 정신이 없어 이해가 안 돼 너 때문에 정신 없는 게 대부분이야 팩 팩 팩 되게 안정됐다가 네 톤 들으면 되게 정신이 없어서 아 진짜 나랑 안 맞아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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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한다. 긴장이 되네. 우리 팀을 좀 해보자. 여기 한번 갈게요. 우리 팀, 저 우리 팀. 봐봐. 재수 오빠 뭘 봐봐야, 또. 내가 3초 이런 거에 되게 강한 거 알죠? 3초에? 강해. 애드립이 강하지, 애드립이 강하지. 봐, 자. 좋아하는 간식 금지어 영어! 금지어 영어! 3, 2, 1, 스냅. 뭐야? 한글인 줄 알았네. 야, 오징어! 오징어 땅콩! 과메기! 과메기! 한국이 과메기? 땅콩! 뭐만한 줄 안 해요. 아, 우리 갈게요. 저쪽 안 되겠다. 미리 안 되겠다. 자, 갑니다. 좋아하는 가수! 금지어 여자! 여자! 피! 유재석! 오 나라! 오 나라 대. 오 나라 대. 오 나라 대. 오 나라 대. 왜! 왜! 여자 나라! 여자 나라! 컴모! 컴모! 여자 컴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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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질문 나오고 나서 석진이 형 되게 기대했거든. 좋아하는 가수! 피! 유재석! 못 알아! 야, 나 가수야. 석진이 형은 가수가 아니라 노래꾼. 악사, 악동. 악동. 자, 갑니다. 3초 안에. 자기 전에 하는 거. 자기 전에 하는 거. 금지어 세 글자. 금지어 세 글자. 금지어 세 글자. 노래 부르기. 밥 먹기. 아우! 에이, 그거는 그냥 똥! 똥! 방구! 키스! 안 하는 걸 왜 얘기해? 안 하는 걸 왜 얘기해? 해! 안 하는 걸 왜 자꾸 얘기해? 똥! 방구! 키스! 나 진짜. 저 형 요즘 막 사랑꾼인 척하는 거 미치겠어. 나 진짜 아내 없으면 못 삽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형. 나 안 해. 왜요? 왜요? 진짜 넌 못 해. 너도 못 했어. 자, 갑니다. 현지부터. 내가 좋아하는 과일. 금지어 세 글자. 3, 2, 3원. 1, 4과. 시간 초과. 아니. 잠깐만. 3, 2, 3초. 아니, 술을 못 쉬어요? 아니, 잠시만. 아니, 잠시만. 아니, 잠시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나 진짜 너. 철민이 깔아가는 줄 알았어. 진짜 때리는 줄 알았어. 야, 너 이럴게 하면. 아니. 우리가 얼마나 놀래니. 아니. 아니, 숨 쉴 시간을 줘야지. 아니, 숨을 쉬어야지. 철민이를 거의 때리러 가네. 자, 내가 할게. 아니, 오빠. 잠시만. 잠시만. 제모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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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늘 유난히 못하지. 일부러 못하는 거 같아. 제가 아까는 뭐 좀 그런 거고. 갑니다. 진짜 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가구. 금지어 영어. 쉽다, 너무 쉽다. 의자. 창일. 창. 야, 그게 안 돼? 아, 진짜 스타일로 나. 각자, 의자. 와. 침대, 베개. 야, 근데. 근데 왜 자꾸 에이스 이런 게 생각나지? 시몬스. 시몬스. 각오하자마자 내 머릿속에 빡 떠오른 게. 시몬스. 왠 줄 알아요? 시몬스. 스파이라고 생각해. 야, 어쩜 이 형은 매주 왜 이렇게 의심을 받냐. 자, 근데 무조건 맞히는 팀에 한 명만 하면 그냥 이기는 걸로 할게요. 가자! 내가 한 번 할게. 내가 가! 야, 한 명만 하면 된대. 내가 끝낼게 그냥. 뭐가 됐든. 뭐가 됐든. 빨리 누가 한 명 맞혔으면 좋겠어. 3초 안에 세 개 대기. 자, 주제어 신고할게요. 주제어. 나라. 금지어, 아시아. 삼지어, 아시아. 삼지어, 아시아. 삼지어, 아시아. 삼지어, 아시아. 삼.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브라질. 이야. 이야. 우선이 아니구나. 귀에 한 번 있죠, 귀에 한 번 있죠. 자, 우리 있어. 자, 우리 있지. 자, 그눈아 우리 있지. 누가 하실 거예요? 최고 브레인. 누가 하실 거예요? 저기 공대 나오는 우리. 엽상에. 좋아하는 가수. 금지어, 남자. 좋아하는 가수. 금지어, 남자. 삼. 이유리. 전원주. 없어. 야, 전원주. 야. 없어. 야, 야. 네가 지금. 아니, 야. 진짜 웃긴다. 우와. 전원주 선생님. 재테크 잘하시는 연인. 재테크 잘하는 연인. 그렇지. 전원주 선생님은 재테크 잘하시는 연인. 있기만 보세요. 예스. 아, 멋있었다. 여기 음식 조리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려서 게임 먼저 할게요. 그래요, 그래요. 아, 어렵지 또 게임. 자, 이번 힌트를 걸고 진행할 게임은 수면 캡슐을 이용한 게임. 웃지마 숨바꼭질입니다. 네? 자, 6개의 캡슐이 있어요. 네. 그럼 수비하는 팀이 1, 3, 4, 6에 숨뜬. 아니면 6번에 4명이 다 숨뜬. 공격팀은 3개를 찍는 거예요. 1, 3, 6 찍어서. 그런데 수비팀은 호로라를 물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새 배꼽 터진다라고 하는 사연들만 다 가져왔어요. 장관자가 있어. 나오는 사람의 머릿수만큼 10점씩 드릴 거예요. 1, 2, 3. 너무 좋다. 이거 좋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보세요. 그래, 제시한테 보여줘야 될 것 같아. 너 지금 저기 숨어있는 거야. 아, 숨어있는 거야? 자, 제가 한 번 몇 가지 웃겨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안에서 호르라기로 밖에서 얘기하는 것도 꼭 웃을 수 있을까? 난 잘 안. 제가 잘 안에서 읽어드릴게요. 예, 예. 짧아서 재밌네. 나 강아지 처음 키워봤는데 강아지 몸에 오돌도돌 이상한 게 여러 개 나서. 엄마랑 울면서 강아지 데리고 병원 갔는데 젖꼭집니다 이랬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젖꼭집니다 이랬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젖꼭집니다 이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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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 엄마랑 젖꼭집니다. 왜 잠깐 오빠가 웃기래. 야, 사연보다 네 얼굴이 더 웃긴데 어떻게 됐냐. 맞죠. 사연을 재밌게 해야죠, 그러니까. 재밌게 읽어야죠. 저렇게 잘 읽어야 돼. 잘 읽으면, 재밌게 읽으면 이거 안 웃을 수가 없어요. 어떡해. 나 웃을 것 같아. 제가 사연을 또 읽어드릴게요. 카페 화장실에서 쉬하다가 방귀 뀌었는데 옆 칸에서 꼬맹이가 엄마랑 같은 칸에 들어갔나 봐. 내가 쉬가 너무 급해서 앉자마자 뿌 하고 쉬 했는데 그러니까 방귀랑 쉬를 같이 한 거죠. 옆 칸에 애기가 엄마한테 엄마 옆에 코끼리가 왔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벌려요. 이거 100%야. 이거 진짜 어렵다. 야. 한 번 더 해보자. 이거 되게 재밌다. 재밌다. 이것도 웃기네. 자, 보세요. 누가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혼잣말로. 하, 앉고 싶다. 앉고 싶다. 하, 앉고 싶다. 생각하면서 중얼거리다가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해서 앞에 앉은 할아버지의 귀에다가 앉고 싶다. 앉고 싶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근데 나한테는 조금 쉽다. 왜냐면 어떤 건 이해가 안 돼. 이건 이해가 안 돼. 어떤 건 이해가 안 돼. 이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구나. 야, 너 진짜 최고다. 야, 너 일단 이번 게임 좋다. 제시야. 나 하나도 안 웃겨. 유리일 수 있어. 우리 팀이야. 얘 거는 안 웃겼어, 나는. 야, 근데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드릴게요. 좋은 거 다 빼면 이따가 이런 거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 해드릴게요. 자, 예전에 여자친구랑 차를 주차하다가 이제 차를 주차 뒤로 빽을 하면서 봐달라고 한 거예요. 일단 여자친구가 어, 어, 아직 안 닿는다. 어, 안 닿아. 어, 어, 아직 안 닿아. 어, 지금 닿았다. 어, 지금 닿았다. 예전에 우리 희궁이실에 어떤 선배님들도 있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D로, 뒤로 와. 오케이. 이러다가 쿵. 그만. 있었어요, 있었어요. 리얼 얘기가 있었어요. 자, 이제 공격 수비 팀 정하셔서. 자, 이제 정하여서 하면 돼요. 어디 갈까, 우리 어디 갈까? 아니, 그런 것도 있네. 어디에 몇 명이 들어갈지. 그것도 머리 잘해. 그것도 우리가 정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빼고 있고. 아, 내가 이거 짧은데 너무 웃긴다. 아니, 여기서 다 하지 마요, 여기서 다 하지 마요. 아니, 왜 여기서 다 하지 마요. 우리가 해. 이거 하나만 들어봐. 아니, 쓸 게 있어요, 이제. 이거 하나만 들어. 자, 봐봐요. 저기, 자기래. 저기, 우리 눈 감고 듣자, 눈 감고. 그래야 웃겨. 이게 시뮬레이션이야, 시뮬레이션. 봐야 되는데. 동생한테 전화했더니 엄청 조용한 목소리로 헤이, 왔어? 이라고 하길래 나도 조용하게 헤이라고 했더니 아니, 회의하고 있다고. 아니, 회의하고 있다고. 회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헤이, 왔어? 그러니까 헤이, 왔어? 이 아니라 헤이, 왔어. 헤이, 왔어. 헤이, 왔어. 헤이, 왔어. 헤이. 나 못해. 나 못해. 나 못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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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 가자. 자, 가세요, 가세요. 헤이. 엘 언니 우상이에요. 우리 다 따로 있죠? 아니야, 다 따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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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 들어가자. 아니야. 아니지. 다 들어가자. 하나에 다 들어가자.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안 웃어. 재밌잖아, 일단. 안 재밌어. 이뻐가 이 방송 알아요? 안 재밌어. 나 혼자 여기 가 있을게. 재밌잖아, 쪼이는 맛이 있잖아. 재밌잖아, 쪼이는 맛이 있잖아. 그러면 다 같이 있을까? 다 같이 있을까? 그래, 아니야. 그래, 아니야. 왜냐하면 그렇게. 나 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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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 나. 야, 이거 걸리면 안 되는 거야, 걸리면. 근데 한 명 있음 다 걸리는 거야. 아, 이거 잘못한 거 같아. 한 명 있음 다 걸리는 거야. 웃지 마요. 난 잘 안 웃어, 난 잘 안 웃어. 나는 안 웃어요. 오빠 이렇게 막아요. 갑니다. 저희 들어가도 되죠?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어디들도 계신가? 자, 그러면. 어떻게 보였어. 죄송. 더 오래 생각하지 말고. 계속 더 오래 생각하지 말고. 읽어드립니다, 사연. 우리가 앞에 사연을 독한 걸 많이 해가지고. 재밌게 읽어봐요, 오빠. 제가 읽어볼게요. 자, 하나 사연 띄워드릴게요. 나 병원에서 일하는데 환자 이름이 김도토리인 거야. 김도토리인 거야. 일단 여기서 1차 위기가 옴. 웃음 참고 김도토리 씨 진료실 들어가실게 했는데 50대 아저씨가 옴. 차트 보고 의사가 좀 흠짓하더니. 도토리 씨 어디가 불편하세요? 도토리 씨 어디가 불편하세요? 도토리 씨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고 물음. 입술 깨물고 그냥 나가서 탕비실 가서 엄청 웃었음. 안 웃어? 안 웃겨? 안 웃긴가봐요. 우선 많이 참네. 참고 있어, 지금. 우리가 독한 사연이 없어. 자, 다음 사연입니다. 친구가 투썸으로 오랬는데. 뚝썸으로 잘못 들어서. 뚝썸으로 잘못 들어서. 혼자 뚝썸에서 2시간째 기다리고 있어. 혼자 뚝썸에서 2시간째 기다리고 있어. 제가 어딜 알았어요. 어딜 알았어요. 그냥 어딜 알았어요. 제가 어딜 알았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하고. 여기요? 여기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페이크야, 페이크. 자, 그러면 나라야, 그걸로 가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들려드릴게요. 들려드릴게요. 자, 기대하세요. 헷갈리게, 헷갈리게. 호루라기 꽉 모으세요. 갑니다. 행복을 드리는 뮤직비디오 프로 상담사 전준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 여보세요, 고객님? 우석이는? 여기 L2 플러스예요, 고객님. 예? L2 플러스예요, 고객님. 불났어요? 불났어요? L2 플러스예요, 고객님. 어디? L2 플러스예요, 고객님. A2가 불났다고? 여기 L2 플러스예요. A2가 불났다고? 여기 L2 플러스예요, 고객님. 인터넷 하나는 없어요. 예? 고객센터라고요 고객님. 목욕탕? 목욕센터요 고객님. 목욕탕? 아 목욕탕이 아니고요 고객님. 목욕센터예요. 목욕센터에 불났다고요? 아 목욕탕에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엘치유플러스라고요 고객님. 엘치유플러스라고요? 엘치유플러스라고요.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너무 귀여우시네. 너무 귀여우죠? 번호 3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걸렸다 우리. 3, 6, 2. 자 2, 2, 2. 3번 6번 오픈. 오픈. 6번 없다. 여기서 뭐야? 여기 다 들어가 있나? 이미죠. 이미죠 다. 이미죠. 여기 다 있어? 우와. 찾기는 했네 그래도. 힘들다 힘들어. 자 가요. 우리 어떻게 섰지? 숨어야 돼요? 숨어야 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그냥. 몰빵? 아니 몰빵. 선택을 어떻게 하냐고. 아 웃을 때 뭐. 티. 분산 투자. 아 그래요 그래요. 갈게요. 자 어디 있을까요? 저기 꽉꽉 물어주시고요. 어 우리 구경 맞자. 언니 언니 나 여기. 자 우리 약속은 지킵시다. 우리 호루라기는 입에 꼭 대주시고. 빨리 읽어주세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10년 만에. 만난 엄마 친구분이 나를 보고. 적절한 단어를 찾으시더니. 이렇게 얘기했다. 아. 너 이렇게 됐구냐. 이거 너무 잘 돼. 6번 6번 6번. 아. 너 이렇게 됐구냐. 저기요. 계세요? 저기요. 저기들. 아니 근데 더 많아. 하나 더? 오케이. 네가 네가 이거. 아니 내가? 이거 이거? 아니요. 갑니다! 저기요! 얘가 더 위기일 것 같아 제시 맞춤 어떤 여자분이 아디다스 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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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왕시에요! 박시랑시만 잡아! 헤이! 아직 일찍 뭐야 다 있네 이거 여기저기 다 들리는데? 1억이 있어! 1억이 있어! 이거 너무 친들게 아니야? 반칙 아니야 이거? 잘하! 잘하고 있어! 오케이 조용히 해봐 일단 어떤 여자분이 아디다스 져지 입을 남자분한테 어머! 저 져지 너무 예뻐요! 저 져지 너무 예뻐요! 이러니까 그 남자가 제 척이 보여요? 제 척이 보여요? 제 척이 보여요? 번호 3개 선택했어요! 번호 3개 선택했어요! 번호 3개 선택했어요! 2번 2번 6번 오픈! 이건 너무하네 진짜! 이렇게 한 게 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2명 잡았어! 4명! 테이블을 왜 가져가지? 팀별로 팀별로! 4대3 뭔가 분리할 것 같은데? 뭐야? 물총을 쏘네? 물총 있어요? 아 잠깐만! 이거 싸움만 할 수 있어요! 물총! 오 재밌겠다! 여기서 힌트를 걸고 할 게임은 웃지마 대토론입니다! 웃지마? 웃지마 대토론! 결혼할 때 중요한 건 조건이다, 사랑이다! 근데 사랑이 없는데요? 사랑이 뭐가 중요해? 몸이 부부잡고 부부잡고 나라한테 웃었어! 나 웃음 적이 없어! 나 웃음을 몰라! 근데 이거! 이거 너무 불리하다! 잠깐만! 왜 불리하는 거예요? 지금 뭐하고 이거? 야 비주얼하고 있는데 이거 토론 되겠어요? 잠깐만! 이게 뭔데? 그래요? 재석 오빠 근데 이거 아랫니만 보여서 쏘는 거 맞죠? 야 너도 똑같아! 너도 똑같아! 우리 그 돌출인들은 약간 이게 이가 좀 약간 드러나요 감안할게요 얘 점점 나와 점점 나와 의사 걱정되으신 분 우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 우비가 있긴 있는데 아니 그거 입는 게 더 귀찮아요 아니 근데 오빠 제시를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시를 입히자 현주는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시를 입히자 제시를 입히자 제시를 입히자 잠깐만요 너 끝까지 하지 마요 근데 그렇게야 안 들어가죠 그렇게 아니 그렇게야 안 들어간다고요 아니에요 이거 답답해요 네가 더 답답해요? 아 아 아 나 진짜 어 나 파이어 아니 미쥬야 뭐하냐 뭐하냐 너 뭐하냐 뭐하냐 야 너 꼭 아 나 진짜 지겨워 지겨워 아주 그냥 그냥 봐봐요 게임이 우리가 웃으면 안 된다고 웃으면 안 되는 것만 기억하신대요 나 웃겨 어떡해 나 벌써 자 몸불기 첫 번째 주제 갑니다 오케이 나는 이거 진지하게 합니다 왜 잠깐만 내가 뭘 내가 뭘 했 나 벌써 웃어 내가 뭘 했어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좀 잠깐 벌써 웃으면 어떡해 볼 좀 거기서 빼 볼 좀 거기서 빼 아니 볼 좀 가슴에 대지마 언니 꽉 찬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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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지 말라고 꽉 차 꽉 차 꽉 차 꽉 차 하지마 하지마 왜 그래 혜윤이 혜윤이가 웃어버렸네 혜윤이 우와 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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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첫 번째 주제 갈 수도 있어 뭐가 더 낫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첫 번째 말 없이 스킨십만 존재하는 사랑돼 말 없이 스킨십만 하는 사랑돼 스킨십 없이 말만 하는 사랑 아 잠깐만 아니 스킨십만 어떻게 해 오케이 만지면 오빠 자 서로의 입장을 정하세요 잠깐만 우리는 말을 해야지 그래도 말을 해야지 말을 해야지 말을 해야지 스킨은 안 해? 그치 만져야지 근데 스킨십을 하면 말을 안 해 말 없이 스킨십만 하는 사랑돼 자 선택했습니다 뭐예요? 이 팀은 말 없이 스킨십하는 애인이 더 좋다 아 그래 그럼 우리는 말하고 스킨십 없는 거 시작 먼저 토론하시죠 아니 웃을 게 뭐 있어 뭐 어 뭐 어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저 웃음이 많아서 그래요 토론하고 상관이 없죠 재선 오빠 웃지 마요 알겠습니다 토론을 안 했어요 자 토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스킨십을 안 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애인 자 말 없는 스킨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로 간에 마음을 확인하고 아니 있어요 아니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로 안고만 있고 눈을 쳐다보면 이제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근데 365일 그러고만 있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가 뭘 알아 언니 나 29이에요 나도 다 알아요 알아 나도 다 알아요 알아 그래 29이야 이따 잠깐만 그래서 뭐 결론이 뭔데요? 채시씨 몸에 대화를 안 하신다는 분이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이런 거 저는 몸을 안 해요 그럼 뭘로 하십니까? 입으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미친 거 아니냐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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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이 다소 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제를 좀 바꿔줘요 바꿀게요 바꿀게요 주제를 바꿔줘 남자친구라면 나는 이 사람이 더 좋다라는 주제예요 네 애인이라면 그렇죠 1년에 2번 샤워하는 남윤수 대 뭐 갑자기 제가 하루에 2번 샤워하는 유재석 아니 잠깐만 1년에 2번 샤워하는 유재석 아니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잠깐만 재수 오빠가 났지 그러면 봐봐요 1년에 2번밖에 안 씻는데 계속 이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하루에 2번 씻는 유재석이 더 낫다 오케이 당연하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씻었잖아요 씻었죠 근데 보세요 오늘 안 있었어요 근데 씻은 사람 안 있잖아 씻은 사람 안 있잖아 씻은 사람 안 있잖아 야 너무 무기하지마 야 우리 공격 안 해? 혜윤아 너 공격 안 해? 네 헤어져 헤어져 가만 있을래? 현주야 가만있지마 쟤 한 번뜰 생각하고 있잖아 쟤 한 번뜰 생각하고 있잖아 쟤가 한 번뜰 생각하고 있잖아 야 나 야기 못하잖아요 빨리해 빨리해 가리지 말고 얘기해 자신 있게 그래도 그래도 뭐 할 말 없지? 돈 잘 벌이잖아 할 말 없지? 돈 잘 벌이잖아 야 야 너 돈 못 벌어? 너 돈 잘 벌지? 누구도 돈 잘 벌어야 해 재수 오빠 주민 MC야 야 그만해 주제 바꿔 자 마지막 주제 주위에 모두에게 사랑해 라고 애정표현 남발하는 애인데 나한테도 사랑해 라고 전혀 애정표현 안 하는 애인 아 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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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남발하는 애인 여기는 애정표현 1도 없는 애인 아 진짜? 혜윤아 공격해 혜윤아 공격해 네 사람이 사랑이 많아야 다른 사람도 사랑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이렇게 주변에도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아 근데 나는 이쪽 아니 이쪽도 이상해 너 우리 편이야 야 저기 혜윤이 우리 편이야 알아 근데 말이 안 돼 이거는 혜윤이 넌 혜윤이 우리 편인 거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 아니 이쪽 말이 아니 저기 옆상위도 한마디 좀 슬퍼 이거 봐 먹히는 사람이 있어 본부석에서 아유가 났다 아유가 났다 아유가 났다 야 본부 본부석에서 아유 저 진짜 야 옆상아 얘기해 공격해 아니 표현을 해야 사랑인 거야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다 표현을 해버리면 그래요 내가 남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얘가 내 절친한테 사랑한다고 내 앞에서 또 반대로 얘기해봐 또 반대로 얘기해봐 내 절친만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너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해요 아니 여친이 남자친구의 가족한테 사랑한다고 그런다고요? 그럼 그럼 남편 간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댁한테 사랑한다고 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위험해 야 나랑 뭔 얘기하는 거야 위험해 위험해 나랑 뭔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얘기합니다 이게 물론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그냥 아예 안 하면 이거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야 오르지 친데레가 정말 멋있는 거예요 친데레가 그리고 너무 사랑한 너무 남발하면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가벼워 가벼워 여기가 딱 사랑해 친구가 딱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 그렇게 사랑을 잘 아시는 분이 왜 그렇습니까? 야 나랑 하루에 하려래? 나랑 하루에 하려래? 나랑 하루에 하려래? 그래요 그런 겁니다 보세요 자 게임 종료 압도적인 차이로 이 팀이 더 많이 오셨어요 우리가요? 여기에 더 많이 오셨어요 물 양 보세요 앞에 남주 팀 승리 이번에 힌트를 걸고 진행할 게임은 레일 초성 퀴즈입니다 그게 뭐예요? 네 글자 이상의 영화 제목 시작! 야야야야 정답 정답 5 4 누가 맞출래? 내가! 내가! 태윤아 맞출래? 나는 먼저 갈게요 그래 그 잠깐만 나는 그 영어로 해주세요 영어로 안 할래? 영어로 하면 안 되지 아이템 막 뭔가 자 이번 주제는 네 글자 이상의 노래 제목 시작 알아 You got this 조용히 해 다들 너무 쉽다 뭐야? 뭐야? 니은이랑 뭐야? 니은이랑 뭐야? 니은이랑 뭐야? 니은이랑 아 진짜 맞춤 말고 아 진짜 맞춤 말고 오 마이 갓 설마 3 2 1 3 2 1 땡! 정답은? 노는 누나? 노는 누나? 노는 누나? 노는 누나? 노는 누나 안 나 아 크로스! 안 나 크로스 안 나 누누나 만해 나 안 돼 나 못해 나 못해 해운 해운 너 누누나 아니 근데 인터넷 찾아봐, 노는 누나 있을 수 있어 잠깐만, 나 진짜 찾아볼게요, 멜로레의 너는 누나 찾아봅시다 노는 누나 찾아봐, 너는 누나 찾아봅시다 노는 누나! 검색 결과, 노는 누나는 없습니다 아, 아깝다 혜윤아, 쉽게 생각해 이번 주제에 다섯 글자 이상 사물 시작! 근데 왜 또 다섯 글자야? 지나가면 못 붙여요, 칸막이 지나가면 못 붙여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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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쉽게 생각해라 어, 어, 지금도 어디 갔냐? 나 지나가면 못 붙여요, 잘 안 붙여요 자, 5, 4, 3, 2, 1 정답! 라디오! 그래, 라디오! 그래, 라디오! 그래 그래 라디오 다리! 다리가 뭐야, 라디오 다리가! 라디오 다리를 찾아봐라! 라디오 다리! 야, 라디오 어디 있냐? 그냥 라디오 밑에 붙어있는 다리! 그냥 해! 이게 센스가 없네! 야, 너 나와! 내가 나와! 라디오 다리! 라디오 다리! 사람도 다리! 이거 다리, 다리! 카메라 다리! 아니, 내가 리모컨 다렸으면 했다니까 그걸 못하니? 가방 다리! 가방 다리! 내가 모든 걸 다 만들어낼게! 아, 조용히 해봐요! 내가 만들어낼게! 야, 진짜 본다! 이번 주제에 네 글자 이상 동물 이름 시작! 동물, 오케이! 가! 이건 쉽지? 아아! 가, 가! 제가 다... 해, 해! 에? 한 글자만 하면 돼! 에? 한 글자만 하면 돼! 에? 안 돼요! 너, 너, 너물, 너물? 너물, 너물! 하나 붙여! 빨리 아무거나 붙자! 안 돼요, 뭐 안 돼! 안 돼요, 뭐 안 돼! 5, 3, 3, 5, 3, 3, 2... 노망난 용! 노망난 용! 왜? 와, 에드리비 엉망이네! 에드리비 엉망이야! 이게 뭐야? 나무늘보! 야, 뮬이 뭐야? 나무늘보! 너무 어려워!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케이! 올라가죠, 좋아! 자! 오케이! 올라가죠, 좋아! 자! 아, 그러면 이번에! 혜윤이, 상협이, 나 할게! 네, 형! 저는 6S 게임하러 와요! 이번 주제에 네 글자 이상 영화 제목 시작! 뭐라고? 무비! 아, 아! 네 글자? 아! 하나만 구셔도 돼, 하나만 구셔도 돼! 하나 하나 구셔도 돼! 제발! 제발! 이거 잡아도 돼? 자, 자, 자! 아! 아! 오 마이 갓! 어! 오 마이 갓! 어! 제발! 어! 제발! 어! 제발! 네 글자 하고 있어? 됐어, 잘한다! 됐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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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글자요? 슈퍼마더 슈퍼마더 슈퍼마더? 슈퍼마더 아니 근데 이 팀 있는 거 같아 슈퍼마더 있으면 대박이지? 슈퍼마더 오바야 야동이야 오바야 야동이야 이 형은 안 돼요 죄송해요 이 형은 안 될 거 같아요 관건은 한 문제를 맞추는 거네 자 갑니다 자 이번 주제는 다섯 글자 이상의 드라마 제목 시작! 어렵다 어렵다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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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이상형 오빠가 나오는 드라마 오빠 뭐 나와? 몰라 나도 지스 이거 지나니까 생각나네 다시 가라 너 5 5 4 3 2 3 2 1 정답은? 다시 가라 전 다시 한 번 더 다녀올게요 한 번 다녀올게요 한 번 다녀왔습니다래 얘는 맨날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야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래 왜 다시 다녀오겠다고 그래 한 번 다녀왔습니다래 그래? 아무도 몰라 왜 오빠 드라마 어려워 다시 다시 오케이 자 이번 주제 네 글자 이상의 노래 제목 시작 노래 제목이요? 노래 그거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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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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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도 안 돼요 그만해 그만해 이런 거 안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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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4 3 2 1 1 1 1 5 4 3 3 2 3 2 나랑 2 너랑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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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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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가위바 Players 그럴 거면 처음부터 가위바위보 하는 게 낫지 맞추는 게 낫어요 역상아 은수랑 가위바위보 해라 가위바위보!